올해는 제주 4.3 76주년입니다 제주 MBC는 4차례에 걸쳐 4.3의 남은 과제들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를 준비했는데요 첫번째 순서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들어선 제주지역 4.3 역사관과 기념관에 가려진 진실을 살펴봤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4.3 당시 제주 최대의 집단수용소였던 주정공장터 이곳은 불법 군사 재판을 받은 2,500여 명과 한국전쟁 이후 예비검속으로 끌려온 주민들을 감금하는 장소였습니다 4.3의 아픔을 오롯이 간직한 주정공장터에는 70여 년 만에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역사관이 들어섰습니다 주정공장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무자비한 고문을 당하거나 학살됐습니다 일부는 현재 제주국제공항인 정뜰의 비행장에서 총살 되기도 했고 많은 수용자들이 바다에 수장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진짜로 내가 정말 죄가 있어서 죽는다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하나, 한 분 한 분 모두 고귀한 생명들이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송두리째야 문제는 이곳 역사관의 기록들이 사실상 반쪽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역사관 전시물에서는 희생자들의 죽음에 대한 설명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관 어디에서도 희생자들이 왜 누구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지는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 설치된 전시물은 모두 20여 개 피해에 대한 부분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학살 명력을 내린 군 수뇌부의 이름이나 가해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용소를 관리하고 책임졌던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죠 군 당시 군일 텐데 우리가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도 그 가해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난 2008년 개관한 제주 4.3 평화 기념관에도 가해자들의 실체는 가려져 있습니다 제주 4.3 평화 기념관에는 다양한 미술 작품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작품은 아예 가려지거나 원래 모습이 훼손된 채로 전시돼 있습니다 수많은 행방 불명자들을 상징하는 그림과 그 원인을 향하는 수많은 선들 하지만 작품 가운데는 검게 가려져 있습니다 원래 타임즈에 실린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진이었지만 개관 당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가려졌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의 원조를 적극화하기 위해서 제주도 사건 등을 가혹하게 탄압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학계에서는 4.3 문제의 명백한 책임자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오라리 방화 사건에서 경찰의 책임을 만화로 그린 김대중 작가의 작품은 아예 다른 전시물로 바뀌었습니다 배고상 얘기까지 되고 4.3이 해결을 얘기하는 입장에서 그런 가해자들의 진실을 밝히는 작품이 여전히 가려져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뭔가 하나 나사가 빠진 얘기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대로 원위치대로 복원시켜 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해와 상생이라는 오래된 화두의 전제 조건은 가해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사과입니다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위해서 가려진 가해자들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MBC 뉴스 김행세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